아침에 나자 할리 1번 우리 어저께 처방난 종일이 정리한 진짜 모르니까 새롭네요 누가 있을 때 죽는 건 처음이라 감사 감사 이건 오늘 지광쌤 할당량 받으십쇼 못먹으면 지금 빨라 이거는 내 커피 빨라야긴다 그리고 지광쌤이 빵을 사왔는데 지광쌤이 새해 빵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죠? 쿠키? 국지니빵? 일단 나중에 먹어보도록 하자 일단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오늘 빨래를 해야 돼요 환자들이 오기 전에 아침에 할 일 쓰레기통 모으기 고기 넣으면 될까요? 네 봉지는 안됩니다 네 봉지는 안됩니다 희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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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 희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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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戴 소 오시고 아 여기 수건이 있을거예요 내가 어ゲ에 수건 넣어놓고 갔거든요 이것도 돼야 돼요 자, 갑시다. 지경센스 들어줘요. 어디로 가잖아요? 우리 앞에 가서 다 같이 계십니다. 오, 진짜 많아. 좀 이따 많아. 벌써 안하네, 오늘? 오늘 오시잖아요. 벌써? 벌써? 진짜 안하네. 어? 나왔네. 이상해, 믿을 사람은 없어서. 지경센 사온 북진이 빵. 북진이 빵에 설명을 하자면? 아무튼 맛있는 빵. 맛있는 빵이래요. 제가 맛있는지 맛보보겠습니다. 어때요? 맛있어요. 좋아? 맛있다! 어, 맛있어! 이렇게 잘 reviewed. 같아. 맛있어. 맛있어. 퇴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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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이쁘게 입어본다! kissesonder 퇴근! 퇴근 메뉴 의 퇴근 재미가... 터트 가만히 있어놔 아우 부끄러워 아니 왜왜 아까 빙수 먹을때도 맛있는거 먹을때도 먹는거에 눈 팔려가지고 진짜로 있는거였지? 아우 어색해도 못하겠어 한 눈 팔려가지고 아무튼 영상 못 찍음 지금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온천장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공세하냐 진짜 이제 다음 약속장소로 빠이빠이 이제 다음 약속장소로 빠이빠이 춘연수 맞다 아 브이로그인데 맞아 아직 얼굴 나와도 돼요? 나와도 되죠 그래서 아까와 다른 완전 다른 착장 짠 오늘 연습 끝! 끝! 고기먹을 사와라! 짜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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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심장할 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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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근데 고기집을 언제 와본거야? 언제 와본거야? 산미나 의심이었어 나랑 같이 고기 흔들어줄 사람 안녕 안녕 급하게 공기 택시 타고 집 도착 택시 타고 집 도착 감사합니다.